쪼끔만 더 가까이 손목이 움직여서는 안되고 팔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돼 그렇지 않더라도 좀 더 천천히 너무 빨라 쭉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너무 빠르다 좀 더 천천히 차근차근 쭉 끝까지 가 쭉 끝까지 가 덩치가 크니까 겁나지 아니야? 겁 안나? 그렇지 색칠할 때 그게 제일 힘들어 근데 아빠는 이것보다 더 큰 것 만들자 지금 SD가 딱 좋은데 SD도 이만한데 이게 어우 얘는 더 큰 것만 더 힘들지 SD 이만 근데 SD여간이 더 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저희도 SD 말고 뭔가 NG NG였나? 어차피 큰 시란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너희가 보고서는 작돈데 어떻게 보니? 작아야 치작해야 쉽지 않겠냐 너무 크면은 색칠할 때 힘들어 이렇게요? 그래 아직 진짜 이렇게 큰 거나 대구 제가 처음 안 봤던 그 대구 방패정도? 그 정도 이렇게 크면 또 처음이에요 그래도 엄청 큰 녀석이 있다 H진 그럼요